오케이. 소민아. 소민아. 아니, 저기. 뭐만 하면 틈을 해. 넌 자꾸 여기 와서 계속 소민아. 이것만, 너만 찾아가. 너, 너 말을 시작할 때는 오늘 두 분 챙겨야죠. 우리가 너를 매번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와서 제일 맛있다는 말이 수줍게 사랑하고 너야. 남자는 수줍게 여자는 거야. 여기 와서 계속 수줍게 사랑하고 너만 찾고 있어, 소민아. 가자. 어디냐? 가자. 어디냐? 어딘데? 아니,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고 어딜 가냐고. 센터가 어디지? 아까 그 간판이랑 비슷한 거. 근데 여기 아무리 우리가 저기. 하지만 여기 어디냐. 저건데요? 저 아까 그 간판. 어? 여기다. 아까 그 간판 맞죠? 여긴, 여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3시 30분 부터인가 영업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3명이 오면은. 여기, 여기, 여기. 3시 30분 부터에. 15시 45분이에요. 수줍게 사랑하는데 확인 좀 해볼까요? 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3명 오면은 아까 한 명 무료라고 그랬는데. 되게 좋은 냄새 나요. 되게 좋은 냄새 나요. 되게 좋은 냄새 나요. 네, 이리 와. 그럼 누구야. 네. 네, 아이, 칼무쎄. 맞아요. 수줍게? 수, 수, 수키상? 아! 어! 수줍게. 네, 오. 오, 오, 오. 센터? 센터. 센터 Iite Basu. 아, 잠깐만, 잠깐만. 정확하게 물어봐야 하니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런데 너 매운 거 있잖아. 행운 거 해 봐. 아, 잠깐만, 잠깐만. 알아넣겠구나 progressively 하는 몽욕탕이 맞습니까? Osaka Osaka 78 수주키 장가 수술 장가 5회에 수주키 장가 수술 장가 3학생 수주키가 센터가 맞으세요? 수주키가 센터가 맞으세요? 수주키의 센터가 맞으세요? 동생? 브라더, 브라더? 스즈키산 브라더? 위에, 위에, 위에. 풀네임. 네임 카드, 네임 카드. 여기 향이 비누 향이네. 야, 목욕탕 냄새 나네. 제가 한번 보자. 아, 스즈키산. 맞다니까. 점주, 목. 정, 하. 스즈키. 풀네, 스즈키. 준지. 준지, 스즈키. 스즈키산.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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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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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 전상. 전상, 유상. 소민상, 소민상. 소민상, 소민상. 아, 소민짱. 가, 가와이. 너무 낯설었던 거 아니에요? 가와이. 얘는 진짜 봐야 돼.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 진짜. 우리 지금 목욕탕 센터 할 수 있나요? 아, 에이. 어떤 거? 잠깐만, 잠깐만.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 아니, 3인. 3인이면 무로라고 아까 나오셨거든. 3명이면 1명 무료인가요? 잠깐만요. 프리패스? 아, 깜짝이야. 3명이면 1명 무료라던데요? 이거 되면 대박이다, 진짜. 산닛나라 히토리 무료다소 데스. 에이. 산닛나라. 아니야? 산닛나라 히토리 무료다소 데스. 아, 노? 아, 노? 하. 하이, 하, 오케오케. 하아. 하이트만 푸구부쿠. 아, 푸구구. 푸구부쿠. 푸구부쿠 이거 안 나왔어? 푸구부쿠. 푸구부쿠, 푸구부쿠. 푸구라는 걸음으로rome. 푸구부쿠. 푸구라는 걸음으로 Atlanta. 유창한 스테이 한번 말 좀 할게요. 혹시 3시 반 부터 영업이면 제가 안에 촬영도 혹시 좀 가능한지. 산스템한 말래. 산스템한 말래. 산스템한 말래. 산스템한 말래. 아, 촬영이 돼요? 아, 그러면 지금 해도 되나요? 아, 남자? 아, 남자? 너 여자! 가와이! 설마!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죠? 잠깐만, 얼마냐 우리 세 명? 사상 시위, 1320엔 스리퍼스 굳이 스리퍼스는 뭐를 하니? See you! 스즈키상의 목욕탕, 예,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오, 야, 여기. 오, 좋네. 야, 여기. 오, 좋네. 옛날 동네목욕탕 분위기. 찍혀 있는 거지? 예, 예. 야, 이거 동네목욕탕. 뭔지 모르겠지만 좋다. 옛날 우리. 아, 진짜 동네목욕탕 분위기야.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 오랜만이야.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무리 일단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와. 어? 오, 진짜. 목욕탕이에요. 체중계. 진짜 옛날 체중계. 신기하다. 어디 한번 재볼까? 오! 오! 에이! 아니야, 나 몸무게 이 정도로 안 나갔는데. 저울이. 와, 바늘이. 1번 와서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여기는 뚫려있네. 여기 가능할 것 같아. 어? 뚫려. 위가 뚫려있어. 소민아! 네? 오빠. 여기. 네? 오빠 여기. 오빠 있잖아요. 여기 수건도 사는 거예요? 그러네. 여기 100엔이라고 돼 있네. 그렇죠? 아, 수건 사야 되나 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소민아. 네. 여기 뚫려있어. 네. 여기. 짠, 목욕탕입니다. 보이시나요? 정말 옛날 목욕탕 향기게 나요. 그리고 너무 아기자기하다. 창고생. 귀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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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좋다. 여기 좋아. 야, 여기. 어우, 너무 힘들다. 어우! 좋다. 야, 여기 좋다. 어! 어! 어? 어? 이렇게 느낀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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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되게 귀여워. 아, 근데 저기 차감 좋다. 아, 또 시간이 없어. 또 막 하여, 가야 돼. 아니, 여기 당일치기 오니까 진짜. 잠깐만, 나 드라이 좀 넣어야겠다. 드라이 좀 넣어야 돼, 20엔. 그래도 여기 저, 되게 프라이빗 타네. 아니, 여기 진짜야. 아니, 되게 프라이빗해. 받으셔야 되겠다. 어, 여기는 없네. 설명할 수 있을까? 아, 조심하시겠지만 이렇게 파우더룸이 각자 개인용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냥 마사지라 받아야 되겠다. 여기서. 제가 지금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요. 20엔으로 과연 이게. 마르는지. 머리를 말릴 수 있을까 했는데 충분합니다. 어, 꽤 오래가요. 이게 두 사람 정도는 말릴 수 있습니다. 나만 좀 말렸다. 자, 지금 다 말렸는데요. 자, 지석진 씨까지. 오, 아직까지도 돼? 돼요. 야, 끝났어? 아직도 교대, 교대하자, 교대. 빨리 와, 또 봐. 너 안마해. 야, 이게 꽤 오래가요. 아, 진짜 꽤 오래가네요. 지금 몇 시에요? 아, 그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유, 여기, 여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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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해서 로션도 못 빨. 어, 소민아. 로션은 못 빨. 어, 야. 야, 너무 깔끔하다. 너 저기 로션 우리 줄까? 아니, 저 있는데. 있어? 네. 얼굴에 아무것도 없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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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 좀 화장 가면서 하려고요. 아유, 아유. 야, 화장 안 해도 돼. 야, 봐봐. 아유, 이런 게 좋잖아. 야, 화장 안 해도 돼.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나이도 안 되는 미션이었던 예. 형 씨의 수집기상의 운영하는. 왔어요. 찾아서 목욕하기 통화하십시오. 예. 아, 근데 진짜 좋았어요.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더워요. 나 진짜 뜨끈하고 좋다. 여유만 있으면 진짜 오래 있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 좀 아쉬웠어요. 아, 오래 있고 싶더라. 추억의 목욕탕 진짜 너무 좋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죠. 너무 깨끗해. 그런데 아까 송지호 팀장이 찬스권 하나 만들었죠? 네. 그 찬스권은 OO 찬스권으로. 뭐예요? OO 돼요. OO 돼요. 그런데 송지호 팀장이 오다카 팀에 사용을 했습니다. 아, 얘네들은 진짜. 아, 얘네들은 진짜. 그래서, 그래서 밥 먹었구나 여유롭게. 아, 그래. 아까 신발 전부터 못했던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하기. 아니,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있어요? 가야 되는데. 미용, 여기 이발소 있으면 이게 하는데 이게 안 하네. 이발소는 안 하네. 근처에 쇼핑몰 같은 데 있으면 그 근처에 가서 거기서 한 번 간을 보자. 아, 정말 너무하네요. 왜? 미션을 다 끝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 자꾸 미션이라 그러네. 그건 뭐라고 해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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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나왔다. 똑같다. 그거 다시 나오고. 어 됐다 똑같잖아. 사면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오케이. 이게 바로 일본 투어야.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시원한 목티마시면서. 야 석진이 형. 이게 바로 일본 당일 투어지. 요즘 바르셨어요. 바랐는데 왜 이상해. 급하게. 야 우리도 좀 해줘라. 아 너 없던데 얼굴. 아 형 눈바닥인 줄 알았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괜찮아. 아 이거 빨리 타자 이제 빨리. 머리 딱. 이발소하고 머리하고 딱 하면 좋은데. 아직 30km 남았어. 아 그냥 야 이거 미션 할 수 있겠냐. 아 이거 끝까지 시간이 안 났네. 아 바쁘네 바쁘라고. 아니면 공항 근처에 쇼핑몰 같은 데 있으면 그 근처 가서 거기서 한번 간을 보자. 여기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지. 4시 반에 보자. 4시 반에 보자. 이 투어가 바쁘다. 진짜 바쁘다. 알찬 패키지네요 정말. 아 전섭이 진짜 웃겨. 아니 지가 우리를 무슨 뭐 와갖고. 오늘 케어를 한 대도. 케어를 한 대도. 제가 오빠 딱. 이렇게 밥 드세요 오빠. 부추 넣으세요. 마늘 넣으세요. 우리 되게 자유로운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구석하는 거 싫어해. 구석하는 거 너무 싫어해. 넌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석진오빠랑 이번에 팀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과 팀을 해도. 즐겁고. 아니니까. 그냥 가져오는 내가. 내가. 넌 그 얘기는 내가 즐거움의 바닥이라는 거 아니야. 쟤야. 나를 견디면 어떤 것도 즐거울 수. 야 즐거움의 바닥이야 내가? 쟤는 그 말이. 자 다 왔습니다. 미션 못 하죠 우리 시간이. 지금 시간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돌아가야 될.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편기군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션 실패이기 때문에. 미션 실패이기 때문에. 네. 아싸 강광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까 저희. 네. 네. 신발 깔끔하게 던져서. 그렇죠. 다른 거 나오면 한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럼 소민이부터. 오빠 아시죠 저거 따라오셔야 돼요. 저기 낙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웃. 그 사람이. 알았지. 너 진짜 잘하셨습니다. 자 해. 소 eBay야 미험aster 하지마. 환장한다. 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야야. 어 안 찾아. are you ok해. 소스 bacteria. 아이 그 노리고 하지 마 노리고 하지 말라니까. 구만 해光 Dia 안 terre 태plus잖아 소민아. 진상이 들어왔어. 갔어. 그냥 넌요 안녕. ISTtin o. 아웃 Apps go é. 오, 나 많이네. 오, 잘하네. 자, 오케이. 다음 나야. 다음 너야. 코스프레. 자, 코스프레. 네, 코스프레. 아, 나 이런 거 또 진짜 못하는데. 야, 이게 자기가 너무 없다, 이거. 낙! 낙! 자기 그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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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돼,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낙이잖아. 본인도 낙이 부르면 다시. 당연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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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얘기가 일부러 그린 거 아니지? 야 이게 안 되네 이게.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아 이게 안 되네 이게.